1라운드 현재 1위 홍지윤 이 대결이 성사가 됐네요. 황우림 홍지윤 대 황우림 아이돌 돌풍의 최강자들끼리 맞붙었습니다. 진을 한 번씩 했었던 분들입니다. 와 그러네요. 아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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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진실인 거야 진실인 거야 진실인 거야 진실인 거야 나 없이 못산나고 말해놓고서 진실인 거야 나 없이 못산나고 말해놓고서 거짓말이었나 나한테 한 말이 거짓말이었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이 있어야 와 올라 올라 와 아 아 아 아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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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은 진심이 있어요. 당신을 사랑하는 게 왜요.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사랑한다 말해놓고 떠나가면 나는 어쩌다 나 없이 못 산다고 말해놓고서 나 없이 못 산다고 말해놓고서 거짓말이었나 나한테 한 말이 거짓말이었나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진실인 거야 진실인 거야 진실인 거야 진실인 거야 일단 너무나 두 분 다 정말 그 용호상박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정말 창과 창의 대결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뭔가 하나의 작품을 본듯한 느낌이 들었고 일단 너무나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다시 또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무대를 잘 두 분이서 너무나 합의 좋게 꾸며주셔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팀 이름은 일단은 핑클로켓으로 적어주는데 취업을 받거든요 아 핑클로켓이요? 핑클로켓 가장 1대1 한국 대결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주건이 바꾼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저는 정말 조금의 차이 조금의 차이로 결정을 했습니다 핑클로켓 너무 잘했습니다 네네 아 제가 볼 때 두 분은 뭐 엄청난 가수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다시 한 번 두 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네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